안녕하세요.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김의수 센터장입니다. 노후준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자녀교육비 문제입니다. 자녀의 장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후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를 위해 희생하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자녀교육에 어디까지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결정은 부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원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키며 내가 못 이룬 꿈을 대신 자녀를 통해 이루게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닌지 또는 남들의 눈에